건강한 영혼을 위한 70가지 이야기 욕심과 집착 욕심이란 부정적 마음의 크기며 집착이란 부정적 마음의 깊이입니다. 욕심이 크면 부정적 마음의 크기에 눌려 괴롭고 집착이 강해지면 부정적 마음의 깊이 빠져 벗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욕심의 크기를 줄여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집착하는 대상과 조금은 떨어져서 관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